안녕하세요. 인쿠르트 취업학교 강사 이수미입니다. 오늘은 항공호텔직무 제대로 알고 취업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항공사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항공기 순무원의 시초 알고 계신가요? 원래 여객기의 객실에서 순무원에 대한 서비스를 전담하는 객실 순무원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부조종사가 승객에게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를 서비스하면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여객기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승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28년에 독일의 한 항공사가 가장 먼저 남자 순무원을 탑승시켰습니다.